누구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 피부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중요하다. 레몬으로 피부와 함께 자존감도 함께 개선해보자. 피부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피로 등과 같은 문제들이 피부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체내의 문제와 피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거울을 보면서 나만의 건강한 이미지를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하루를 시작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피부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천연 제품은 자연의 혈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거의 없다. 레몬의 이정 감귤류 과일, 그 중에서도 레몬은 비, 타민씨가 풍부하여 훌륭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고 주름과 잡티가 생기는 것을 늦추는 때 도움이 된다. 또한 멜라닌 생성에 도움이 되어 피부를 재생하는 데 훌륭하다. 레몬즙은 잡티나 착색된 흉터와 같은 피부 문제를 옅어지게 만들어준다. 또한 피부에 있는 불순물이나 유분을 제거하는 각질 제거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효능으로 이내 탄탄하고 깨끗하며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레몬 레시피 레몬과 설탕으로 얼굴에 각질을 제거하자 각질을 제거하려면 모공을 유혈,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하다. 이 레시피에서는 백설탕이 그 역할을 한다. 소금은 피부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피부는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해도 체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재료 백설탕 3숟갈, 올리브 오일 3숟갈, 물 1월 1컵, 레몬 1, 2개의 즙 만드는 방법 물과 레몬즙을 섞는다. 설탕을 추가한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섞어준다. 사용방법 얼굴을 세안한다. 완성된 각질 제거제를 원을 그리며 도포한다. 색에 문지르면 피부가 긁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피부톤을 정돈하는 방법 재료 레몬 1, 2개의 렌즙물 1월 2일컵, 탈지면 만드는 방법 레몬의 산도를 희석하기 위해 레몬즙을 물과 섞어준다.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면 물을 더 넣어서 사용하자. 사용방법 탈지면에 레몬수를 적신 뒤 얼굴을 잘 닦아준다. 레몬이 피부를 정화하도록 약 20분간 기다린다.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고 수분크림을 도포한다. 이미 알고 있듯이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각질을 먼저 제거한 뒤에 보습 단계를 거쳐야 한다. 코코아버터나 비타, 미니크림과 같은 천연 제품으로 피부 보습을 해보자.